봄투데이 어터제품의 아이폰5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색상은 올리브 컬러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태리산 최고급 베이스터블 가죽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품질보증 카드와 가죽 손질 관리법이 나와있는 설명서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쓰레인 양면 테이프가 함께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추후에 안쪽 사출 케이스를 변경하실 때 사용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카드 수납을 총 3장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단 정도를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포켓 뒤쪽으로는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었고요.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노출이 되어있고요. 안감 소재는 최상급 베이스터블 가죽으로 올 처리되었습니다. 커버 앞쪽을 보시면 장식이 되어있는데요. 14K 골드로 도금이 처리된 리백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죽 소재는 이태리산 최상급 베이스터블 천연 소가죽으로 저작이 되었습니다. 맨들맨들한 느낌과 부드러운 면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저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가죽을 받은 그 다음은 부정까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